오늘은 누가복음 4장 16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로 이 말씀을 주의 은혜 가운데 잘 들으시고 모두가 영과 헌과 육이 흠없이 보존되고 치유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기를 주의름으로 추구합니다. 오늘 이 성령 강림절은 오순절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받기 위해서 약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전혀 기도에 힘쓰더라. 오순절날이 이를 때에 갑자기 하늘에서 급하고 강한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하는 것. 그래서 모든 그 120명이 모여있는 다락방에서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났어요. 그들이 모두가 성령 충만 받고 또 새술에 취한 것처럼 그야말로 하나님의 권능에 압도되어서 새 방언을 말하고 참 모두가 다 일어나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을 때 하루에 3천명이 회개하고 침녀를 받고 참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가 나타난 것. 그들은 사실 성령을 받기 전에는 무서워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핍박을 피할 수 있을까 이렇게 쉬쉬함에 있다가 하나님의 권능을 받고 난 후에 그야말로 그들은 담대하게 나가서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이 성령의 강림 우리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듯이 바로 성령의 침례 또 성령의 세례라고 하는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바로 오늘 읽은 우리 참 오순잘날 마가의 다락방에 내리신 성령 강림절을 통하여 과연 우리는 성령받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인가 이것을 한번 점검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거에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 제자들은 성령의 역사가 없었는가 아니면 그때 성령이 어떤 다른 성령이 내려왔는가 이건 아니죠. 베드로에게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이다 이렇게 고백한 그 베드로 오순잘날 성령 강림 받기 전에 그 베드로의 역사하시는 성령님은 오순잘날 내리신 그 성령님과 동일한 성령님이란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하는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그것은 바로 성령의 침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위 말하는 저는 침례 교단이기 때문에 성령의 침례라고도 하고 또 일부 다른 교단에서는 성령 세례라고 말하는 건 동일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행전 1장 5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서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분명한 성령 세례 또는 성령의 침례를 예수님이 언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하면 우리가 이 오순잘날 내리신 성령의 그 역사는 바로 그것으로 인하여 이제는 성전시대가 마감하고 새로운 새언약의 시대 바로 교회의 시대가 탄성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교회의 시대라는 것은 도대체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과거에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갔잖아요. 그래서 그곳에서 희생체물을 잡아서 드렸다 이거예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예루살렘 성전으로 갑니까? 소나 양을 잡아서 드립니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사마리아 여인 우물가의 여인을 향하여 이제는 너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때가 오는데 바로 이때라 말이에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하신 대로 누가 보금 4장 18절에 있는 말씀대로 예수님께서는 공생회를 시작하실 때 바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보금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포개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바로 주의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께 임했다. 그건 왜 임했느냐. 바로 오늘 읽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침녀를 받으시고 요단강에서 올라오실 새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한 후에 성령 충만 받은 우리 주님께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마귀의 그 시험에 공격을 받았으나 이 세 번을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으로 이기고 이제 회당에 와서 이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바로 이때가 바로 이사여서 61장 1절 2절에 있는 그 동일한 말씀을 누가복음 오늘 14장 4장 18절에 말씀하면서 바로 이 글귀가 이 성경 말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지막 성만찬때의 제자들을 향하여 분명히 언약을 하신 겁니다. 요한은 물론 침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이제 내가 승천하기 전에 승천한 후에 성령으로 침녀를 받으리라 주님의 부활하신 후 50일 지난 오순절날 성령의 강림이 임했고 그들은 모두가 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침녀를 받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성전시대가 이제는 끝났지요. 지금 이 시대는 새 언약의 시대예요. 누구나 짐승을 잡아서 성전에 가서 제사드리는 일은 없다 이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이 자신의 몸을 찢어서 물과 피를 쏟으시고 바로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하늘의 지성소에 들어가신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이제는 다시는 짐승을 잡는 일이 없어요. 이제는 바로 우리의 몸 자체가 성전이 되는 시대에 살고 있다. 여러분의 몸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의 영으로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침녀를 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여러분의 몸이 성전이 됐다. 이게 성전이.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 속에 너희는 너희 몸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너희 몸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라고 했어요. 여러분의 몸이 바로 하나님의 거하는 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영과 혼과 몸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 구의학의 성전은 성막과 성소와 지성소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시는 쉐키나의 영광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몸은 마치 성막과 같아요. 또 우리의 혼은 성소와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은 지성소와 같아서 하나님의 성령과 교통하는 유일한 수단이에요. 우리의 몸이나 마음이 하나님과 교통할 수 없어요. 우리 안에 있는 영이 하나님의 영과 연합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받되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에 전파하는 송신소요. 수신소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영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과 접하는 지성소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시대는 이제는 성전 시대가 마감하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이제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그리스도에 증인된 삶을 살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심과 나타나심이 나타나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영육간에 치료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해방시키는 그 복음이 바로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증거되는 놀라운 시대에 살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 받게 되면 그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이 성전이 되는데 그러면 성령의 침례와 성령 침례 받기 전의 상태는 어떤 걸 얘기를 하느냐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 콜라병을 물에다가 두면 콜라병이 둥둥 뜰 수가 있어요. 그 속에 물이 안 들어가는 왜냐하면 병 안에 물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그러나 병 안에 물을 집어넣으면 콜라병이 완전히 잠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병 안이나 병 밖이나 물로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바로 성령의 침례는 과거에 우리의 밖에서 우리를 감동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셨던 그 선제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성령께서 이제는 성도의 몸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시대가 지금 이 시대 새 언약의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이러한 성령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말합니다. 에기라는 말은 아웃이란 말입니다. 밖으로 클레시아라는 말은 콜 불러왔다 이거입니다. 그래서 밖으로 불러온 무리들이 바로 교회여 성도들의 집회가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당 자체가 교회는 아니에요. 모이는 장소일 뿐이지. 그러나 진정한 교회는 성령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한 몸을 이루어서 교회를 이루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성령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신앙생활에 중요하길래 예수님께서 왜 우리로 하여금 성도들로 하여금 제자들로 하여금 성령을 받으라고 했는가 왜 이 사도 바울은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물어봤다 이겁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왜냐하면 성령을 받지 않고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기가 어렵다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게 되면 성령 받게 되면 어떤 사역으로 부르심을 받는가 첫째는 예수님이 하셨던 그 사역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라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이라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누가복음 4장 18절에 있는 그 말씀대로 주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할 때에 우리는 바로 예수님께서 하셨던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복의함을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었다. 이 말씀이 바로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째는 성령 받게 되면 예수님의 사역을 그대로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행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그리고 첫째로 예수님께서는 어떤 사역을 하셨습니까?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가난한 자라는 건 뭡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또 가난하다는 그 말은 이 푸터코스 웅크리다 움츠러드는 걸 말하는 거예요. 마치 거지가 구제를 받기 위해서 몸을 웅크리고 손을 내미는 그러한 자세. 그러면 이 가난한 자라는 것은 무슨 돈이 없어서 가난한 것뿐만이 아니라 마음이 상하고 상처받고 어렵고 힘들고 마음이 공고하고 되는 일이 없고 그야말로 참 모든 범사에 살 소망을 잊어버린 자들 움츠러든 자들 낙심하고 좌할자들 그러한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러한 가난한 자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면 바로 기쁜 소식 복음을 전하게 된다. 복음 이 복음 이라는 것은 유앙겔리조란 헬라의 원 뜻으로 기쁜 소식 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살면서 어려움을 당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육신적으로 질병 마음의 질병 사업에 실패하고 가정의 불화 여러가지 어려운 일로 인하여 웅크려 들면서 낙심해 있는 자들에게 기쁜 소식이 증거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그리스도에 증인된다는 것은 바로 성령이 우리에게 임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 께서 하신 그 일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복음이라는 것은 사람을 살리는 복음이에요. 사람을 생명을 주는 복음입니다. 이 복음에 대해서 에스겔서 37장에 나온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그 골짜기에 수많은 뼈다귀들이 다 흩어져 있는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을 말하는 것이요. 포로된 그러한 상태에서 얼마나 웅크러 있고 가련하고 불쌍하고 좌절하고 낙심해 있는가 죽은 자들 것 같다 이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너는 내 말을 태어나라 사방에 있는 생기야 그 뼈다귀에 들어가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태어나여 명령할 때 그야말로 그야말로 사방에 있는 생기가 그 뼈다귀에 들어가니까 뼈가 그냥 척척척척척척 맞춰져서 해골이 됐다 이거예요. 사람의 해골이 그때 또다시 태어나에 이러기를 사방에 있는 생기야 그 뼈다귀 해골 안에 들어가라 하며 가죽이 입혀지고 근육이 입혀지고 신경이 들어가고 내장이 생기고 죽은 자처럼 됐다 이거야. 또다시 생기야 그 안에 들어가라 하며 일어나 큰 군대를 이루었더라. 자 여러분 여기서 생기라는 것은 우리가 무슨 기공체조하는 기가 아니에요. 도를 닦을 때 필요한 기가 아닙니다. 이 생기는 그 히브리어로 르아흐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르아흐는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영을 말하는 성령을 말하는 것이에요. 에스겔서 31장 14절에도 보면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둔다고 할 때 그 영이 바로 생기야. 하나님의 브레스 하나님의 숨 르아흐 하나님의 성령을 내 안에 내 영을 너희 속에 둔다는 그러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연할 때 하나님의 복음이 대연될 때 그야말로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들어간다니까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위에서부터 강림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모두가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 이렇게 성령에 말씀하고 있어요. 이방인들도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 왜냐하면 그들이 방한다고 예언도 하는 놀라운 성령의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쓴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대연될 때 이 말씀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곧 영이여 생명이니라.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63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바로 영이여 생명이다. 바로 성령의 역사라는 것을 말씀하고 바로 말씀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영이 사람을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에 참석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 죽어가는 영혼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육신의 질병이 고침을 받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잘못된 길을 갔다가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들어가서 바른 길로 선한 길로 생명의 길로 구원의 길로 여러분을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안에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는 하나님의 역사심이 바로 여러분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의 삶은 마른 뼈다귀와 같은 여러분의 삶이 일어나 큰 군대를 이루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성령이 임하면은 기름 부음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자동차가 기름이 없이 운행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주에 위성을 쏘아 올리기 위해서는 그 우주선에다가 맨 먼저 쏘기 전에 뭘 먼저 합니까? 기름을 채워 넣는 작업을 먼저 하는 그러므로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복음 전도자로서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우리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데 그 성령의 역사는 바로 기름 부음을 통하여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아야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받게 된다. 그래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뭐를 받아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 그러한 성령의 역사심이 바로 성령 받은 자에게 나타나는 기름 부음의 능력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쓰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첫째는 거룩하게 구별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에 쓰는 성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거룩하게 구분하기 위해서 기름을 바르라고 그랬어요. 기름. 성전에 있는 촛대라든지 모든 도구들이 다 기름을 받는 거예요. 구별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사용하기 위해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제사장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선지자로 기름 부음을 받고 또 목사로 기름 부음을 받고 집사로, 권사로 기름 부음을 받는 거 아니겠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성령을 받아야 된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게 되심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의 에너지로, 능력으로 두나미스와 같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을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그 능력을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사역이 교회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성령의 역사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니라 내가 떠나야 다른 보혜사가 너희에게 와서 너희를 가르치고 인도하고 내가 하는 사역,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도 행하리라고 하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가 옴대임하시면 바로 우리가 능력을 받아서 예수님이 하셨던 그 사역을 교회가 감당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세 번째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는 거예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 여러분 전쟁에서 포로가 되면 그야말로 얼마나 비참하게 됩니까?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래서 이 성령을 받은 자들은 포로된 자에게 자유함을 주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포로를 구출하려면 대체적으로 세 가지 방법이 있죠. 첫째는 몸값을 구출하려고요. 이 테러리스트들이 비행기를 납치해가지고 말이야 몸값을 달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몸값을 그렇게 해서 이 구약 시대에도 사람이 죄를 지면 제사를 드리는데 바로 흠 없는 짐승을 잡아서 희생제사를 드린 거 아니에요.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한 거 아니에요. 이와 같이 포로된 자에게는 그 포로에서 자유함을 입기 위해서는 몸값을 지불해야 된다. 몸값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죄 가운데 죽어가는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살리기시 위하여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란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그 유명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자기 자신을 드린 거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 몸값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대속에 그러한 값을 치루었는데 이것을 사탄에게 지불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 그걸 잘못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건 이단들이 하는 그러한 경우인데 예수님께서 지불하신 그러한 대속의 은혜는 하나님께 지불한 것이지 마귀에게 주고 우리를 몸값을 주고 산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거 잘 생각해야 됩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피조물일 뿐이야. 마귀는 불법으로 우리를 점거하는데 그것이 바로 죄값을 통하여 합법적으로 우리를 주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서.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서 지불해버렸다 이거예요. 그걸 누구에게 지불해? 하나님께 지불했다 이거예요. 재판장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그 죄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것이 바로 복음의 역사 아닙니까? 이미 정죄된 것은 다시는 정죄함이 없는 것이 우리의 현대법에도 일사부제리의 원칙에 따라서 그러한 법이 있는 것처럼 바로 우리의 죄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죄값을 지불했다 이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이제는 정죄함을 받지 아니하고 구원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 번째로 이 포로를 구출하기 위해서는 공격하는 방법이에요. 이게 불법으로 정거한 거 아니에요. 그런 경우에는 그걸 포로를 빼들어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유명한 이스라엘의 엔테베 공항에 억류된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유명한 작전이 있었죠. 엔테베 공항 작전이라고 그래서 유명한 특공대원인 네탄야호라고 하는 네탄야호 전 총리죠. 이스라엘 총리의 형이에요. 그 사람이 30대의 특공대장으로서 100명을 이끌고 그 인절들을 구출해 나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놀랍게 성공한 그 구출 작전이 바로 엔테베 작전 아닙니까. 이스라엘의 특공대가 가서 몰래 귀습을 해서 구출을 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대장이 딱 한 사람이 전사했어요. 바로 네탄야호 그 대위가 참 사살을 당한 거예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뭐냐. 이 이스라엘 군대에서는 돌격 이런 말이 없대요. 이 돌격 이라는 것은 바로 지휘자가 부대원들을 향하여 앞으로 돌격 하잖아요. 그럼 자기는 먼저 돌격 하는 게 아니야. 부하들을 먼저 소총수 부사수 앞으로 하면서 돌격 명령을 내리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특공대와 이스라엘 군인들은 돌격 명령이 없어요. 단지 자기가 먼저 당하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이러한 명령밖에 없어요. 나를 따르라. 얼마나 참 성경적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양무리들을 몰고 가실 때도 카우보이처럼 뒤에서 이렇게 몰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앞장서시면 목자가 앞장서면 그 양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바로 이스라엘 특공대 오늘 또 마찬가지예요. 먼저 그 특공대장이 먼저 앞장서서 나간 거예요. 그래서 첫 탄에 희생이 됐어요. 네탄냐후 그 특공대장이 그리고 나서는 완전한 진압을 이뤘서 나중에는 영웅이 되었고 그 영화도 그런 영화가 엔태베 공항 작전이라는 영화가 나왔잖아요. 유명한 영화예요. 저도 본 적이 있는데 감동적입니다. 감동.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듯이 불법으로 정거한 자에게는 강도가 들어왔을 때 더 강한 자가 강한 자를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묶어버린다. 이게 묶어버려요. 그렇게 해서 그 세간을 늑탈한다는 그 비유를 하셨어요. 그걸 보고 바르세인들이 예수님이 귀신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내 쫓아낸다고 했을 때 성령을 해방하는 죄는 사암을 얻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는 바로 이 장면이에요. 그래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신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강한 성령께서 더 강한 자가 되셔서 마귀의 영을 묶어버린다. 그러면 마귀의 영이 묶으면 그 사람이 해방되는 거 아니에요. 포로에서 해방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두 번째 방법이야. 첫 번째는 몸값을 지불하는 거 두 번째는 바로 그냥 들어가서 구출하는 거예요. 그 능력 대결을 통해서 강한 자를 묶어버리니까 귀신을 쫓아내니까 귀신을 묶어버리니까 그 귀신에 눌려있던 벙어리가 말을 하고 귀먹어리가 듣게 되고 안진병이가 일어나고 허리 꼬부라진 여인이 다시 허리를 펴게 되고 현료병을 앓은 여인이 현료의 근원이 마르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의 권능이 저와 여러분의 삶속에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바로 그 말씀 안에 있는 그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받아들일 때에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또 듣는 자들의 마음의 역사하셔서 병자 고침을 받고 눌리면서 자유케 되고 귀신이 떠나가고 그가 온전히 자유하면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저도 언젠가 중국에서 지하교회 가정교회에서 말씀을 전한 적이 있었는데 얼마나 그들이 말씀을 사모하는지 말씀 한마디 할 때마다 그냥 아멘 손으로 잡아들이는 이렇게 간절히 하나님의 종이 전하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모두가 다 은혜받고 치유의 기적이 나타나서 간증하고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한 적이 오히려 복음을 전하러 간 자가 그들에게 나타나는 성령의 역사를 보고 내가 감동이 되는 바로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성령의 역사가 바로 동일하게 지금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구나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는구나 눌린 자를 또한 해방시키는구나 가난한 자에게 공부한 자에게 죽음하는 자에게 낙심하고 좌절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복음 기쁜 소식이 증거될 때 그들이 자유함을 잇고 해방되고 생명을 찾는 놀라운 치유의 기적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포로 해방이 불발될 때가 있는 것이에요 포로 해방이 여러분 포로 가운데 그냥 그쪽에 동조가 되어서 전향해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은 하늘의 은사도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자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서도 타락한 자들이에요 고의로 타락한 자들 회개하지 아니하는 자들 그들은 다시는 새롭게 회개할 수가 없나니 왜냐하면 고의적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먹장같이 검은 죄를 지었을지라도 뭐하면 여러분 용서 안 받아요 회개하면 회개만 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우리를 깨끗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깨끗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양심을 깨끗게 하는 것입니다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죄악을 다시는 물어보지 않는 거예요 책임지지 않는다 이겁니다 이와 같이 그런데 회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가룬유다가 회개하지 못했죠 자기의 한 행동에 대해서 후회는 했지만 성령의 역사가 아니어서는 회개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는 세 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그러나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해서 예수님께서 첫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그는 회개하였다 통곡하며 회개하였다 그리고 나서 죄사함을 받고 그는 교회의 반석 내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세를 맛보고 성령의 사로잡힌 바 되었지만은 그러나 고의적으로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성령을 해방하는 그러한 역사는 다시는 회개함이 없는 거예요 이와 같이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는 우리가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은 매일매일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의 삶속에 충만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이 가운데 임지하시고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때 여러분들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께서 이 종의 입술을 통하여 주시는 이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고 받아들일 때 생명의 영이신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생명의 영이 여러분의 삶의 생계를 불어넣는다니까 죽어가는 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병약한 자가 강간하게 되는 거예요 사업에 실패하고 어려움이 있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복귀함을 입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녀의 문제 가정의 문제로 고통당하는 자가 주의 성령의 강력한 능력이 바로 강한 악한 영들을 내가 쫓는다니까 묶어버린다 이거예요 그러면 새로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속에 나타나는 그래서 예수 믿고 주의 말씀에 잘 순종하게 되면 그 맥혔던 것들이 뚫어지는 역사 형통하는 역사가 나타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바로 성령과 말씀 안에 예배를 드릴 때 바로 이 가운데 임지하시는 성령께서 여러분의 삶을 고치신다 이거예요 회복시킨다 이거예요 자유케 하신다 이거입니다 눈먼자를 다시 포기한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네 번째 눈먼자를 다시 포기함을 전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눈먼자라는 건 꼭 뭐 맹인이 눈을 뜨는 이것만이 아니라 영적 맹인들이 많이 있다 이거예요 바로 예수님을 마귀의 그 힘으로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는 건 그 자체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라우디가 교인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창망하셨지 않습니까 내가 말하기를 너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그러나 실체는 내가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을 알지 못하는구나 내가 벌거벗었는데 그걸 알지 못하는구나 내가 사실은 가난한데 그걸 알지 못하는구나 안약을 사서 눈에 좀 바르고 내 실체를 볼 줄 알아야 된다 이와 같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우리의 실체를 보게 됩니다 우리의 가련함과 부족함과 연약함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실체를 알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잘못된 것을 고치게 되는 거예요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문제는 눈이 멀었기 때문에 그걸 보지 못하는 거예요 눈이 멀었기 때문에 하늘나라가 보이지 못하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막혀있다 이거예요 뭐가 끼어있다 이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함을 받게 될 때 우리는 진리의 영으로 개시의 영으로 우리의 실체를 바라보고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그러므로 크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결코 정제함이 없다는 사실을 그때서야 깨닫는다 이거예요 바로 우리 크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을 우리가 받을 때 죄와 사망의 법 죽어가는 이러한 법칙으로부터 우리는 자유함을 잇는다는 거예요 죄에서부터 죄를 끊어버릴 수가 있다니까 다시는 범죄하지 않게 된다니까 왜냐 죄에 대한 모든 흑암의 권세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하해서 내가 당하는 여러가지 화와 재앙을 미리 예방할 수가 있다 이것을 예방하게 하는 것이 뭐야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하는 거야 그렇게 함으로 말며 우리는 실족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다섯 번째로 우리는 눌린자를 자유쾌해야 된다는 거예요 눌린자 눌린자란 말은 헬라우로 드라우오 산산초각내다 부수다 깨뜨리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벽돌에다가 벽돌의 강도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계속 압력을 부어넣는 거예요 압력을 그리고 그 압력이 견딜 수 있는 데까지는 아무 이상 없는 것 같아 그러나 어느 한 순간에 100km 200km 300km 1000km 이런 걸 계속 압력을 두다 보면 어느 순간에 갑자기 깨지는 거야 이게 이걸 보고 항복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항복점 이와 같이 우리가 눌린자를 자유쾌하는 우리 성령의 능력으로 말림이 암아서 우리는 모든 압박과 모든 눌림에서 우리를 자유쾌하는 거예요 모든 스트레스 이것은 사실은 포로된다는 것은 좀 더 포괄적인 의미예요 우리의 전 삶을 통해서 우리가 갖춰진 가두어진 삶을 사는 것 자염을 잇는 노예와 같은 삶을 산 것이지만 눌렸다는 것은 현실적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눌림을 당한 일이 너무나 많아 가정에서 눌림당한 일이 많아 부부가 서로 신앙이 다르고 시어머니와 어머니 며느리가 서로 다투고 말이에요 부모와 자녀가 서로 다투고 이러한 눌림과 깨어짐이 있다니까 이러한 것들로부터 스트레스가 생긴 그 스트레스로 인하여서 불면증 생기지 우울증 생기지 또 몸과 마음의 면역 기능이 떨어지게 되니까 각종 자가 면역성 질환들 루마치스 관절념 갑상선 질환들 루프스 질환들 암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것들이 다 스트레스로 인한 것이에요 이런 것에서 우리는 자유암을 잇게 된다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자유암을 주는 것 여러분 마녀 인력의 법칙이 이 땅 위에서는 주관하고 있지만 그러나 우주에 올라가면 성침권의 우주에 올라가면 그 법칙이 깨어지는 거예요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권능의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밀쳐버리니까 공중에 붕붕 떠다닌다 이겁니다 바로 생명의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여러분은 눌림에서 자유암을 입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눌림이 있습니까 이런 것에서 좀 내가 해방이 되었으면 이런 사람 아래에서 내가 해방이 되었으면 내가 어찌하면 내 인생이 이렇게 되었는가 이러한 말할 수 없는 내가 내 능력으로는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러한 눌림이 있을 때 바로 성령을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면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너희 하늘에 있는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것을 바로 성령을 주신다고 표현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당하는 모든 슬픔과 아픔과 고통과 이별과 병등과 죽음과 이러한 모든 고통에 능에서 바로 성령만 받으면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너희가 이 세상에서 환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느니라 바로 이것이 성령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는 그러한 성령의 역사예요 은혜의 해라는 것은 해방의 해요 50년마다 한 번씩 토지가 원주인의 돌아가는 거예요 토지가 이제는 다 이제 공짜가 되는 거예요 노예가 말이에요 자유암을 입는 거예요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간다니까 노예들이 자유암을 입고 자유인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순절날 내리신 성령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주의 은혜의 해 우리가 해방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자유암을 누리는 것이요 하나님의 권능을 누리는 것이요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신음하는 모든 자들이 이제는 크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법 안에서 생명의 역사가 충만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것이예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자가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까 성령 안에서 침녀를 받았습니까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의 몸과 마음 안에 거하셔서 여러분 모든 범사에 지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모든 쓸 것이 여러분 크리스도 예산에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 크리스도가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 되셔야 하는 것이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나의 왕이 되셨을 때 성령의 역사는 바로 예수 크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침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요한은 또 이 박목사는 여러분에게 성부와 성제와 성령이 넘어 물 침례를 줄 수는 있지만 여러분에게 성령의 침례는 예수님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을 받을 그리하면 그 성령의 역사심으로 여러분의 가난한 자의 삶 속에서 기쁜 소식이 증거되고 해방이 되고 눌린 자가 자육해되고 포로된 자가 자유함을 입고 눈먼 자가 다시 포괴되며 원수를 신원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승리의 역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자유함을 입고 자유함을 입고